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이거 폼클레이인데? 폼클레이 가지고 뭐하는 걸까? 이야! 폼클레이 크다! 흐음... 기대됩니다! 흐음... 뭐하고 노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신나게 신나게 돌아볼까요? 공부도 하면서 놀아볼까요? 무슨 공부를 할까요? 자! 내가 해볼게요 친구들! 렛츠 플레이! 오우! 와우! 이게 다 뭘까요? 안녕! 짠! 오우!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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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다음 숫자가 나오겠지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2 2 3 3 3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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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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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5 5 5 5 5 6 6 7 9 10 6 6 7 7 7 9 10 11 12 12 12 13 14 15 15 19 19 20 20 20 20 21 21 21 22 22 22 23 23 23 24 24 25 25 25 25 25 26 27 27 28 27 27 28 29 29 29 30 30 30 30 30 30 30 24 30 31 32 36 33 37 45 45 46 46 46 자 친구들 우리 오늘 숫자 공부했으니까 다음에도 더 재밌는 공부를 해보아요 친구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